인천의 축구장 153개 면적만큼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계획안에는 남촌과 계양,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 외에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신규로 포함됐습니다. 특히 인천지역 연간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41만 1천 제곱미터에서 150만 7천 제곱미터로 약 110만 제곱미터 증가했습니다. 이는 기존 사업과 계양, 도시 첨단산단을 반영하고도 88만 8천 제곱미터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